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보면 우리 태국 한 1년 가는 줄 알겠다고 했지? 더 나와? 더 나와! 이게 지금? 우리 면 뭐 시켰죠? 뭐 마셨는데? 먹어봐 형 미안해 면이 튀긴 면이야?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 별로야? 그래? 남의 나라들 이래서 미안해 무서워 띄지마 안 하면 된다 무서워 뒤돌아보지마 카메라가 오고 있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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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맥도날드 왔어요 지금 어우 더워 남의 나라들 이래서 얘들아 조용히 해 강아지 있어 또 언성 피우지마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안 따라오지? 이거 먹어 봐 세븐일라븐 태국에 근데 엄청 크다 이거 이거 맛있겠다 와 세븐일라 콩셀러드 이것도 하나 사볼까? 이것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희 지금 태국 파타야에 왔고요 이거 짱 좋죠 그니까 이게 지금 2일차예요 지금 덥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근데 두호는 태국 음식이 조금 지금 입에 안 맞아가지고 저는 태국 음식이 입에 넣는 쪽쪽 다 맞아가지고 앞으로도 기대가 될 거야 우리 어디 갈 거지? 맥도날드 방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맥도날드에 지금 갈려고요 이거는 아예 지금 어디 쓰려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찍으라고 브이로그 하려면 진짜 완전 태국 같다 맞지? 아 태국이니까 지금 손신호등 뒤에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 이렇게 이렇게 손 들고 가라 했어요 큰 컵 스트로베리 환타 이거 원래 이렇게 큰 컵이죠? 이게 기본이야 진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보다 더 짭조름한 거 같아? 똑같아 응? 똑같아? 똑같아? 아 그래? 기분 탓이야 태국이 너무 행복했어 응? 이건 한국에 없잖아 진짜 맛있다 피타버그 좀 바라봐 달라? 긴 한 거 연한 거 그래? 콩파이 먼저 먹어봐 콩파이 이거 태국이에서만 파면 돼요 뜨거워 음 맛있어요 음 음 뭐 한눈 먹어야지? 어 아 뜨거워 미안해요 너 한번 먹어봐 향 나나 내가 얘 먼저 먹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 콩 나 내가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음 아 진짜 콩 나 먹어봐 아 난다 맛있지? 난다 나 맞지? 어떡하냐? 이거 만두인 줄 알았는데 두리안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두리안도 한번 샀어요 냄새 어때 두호야? 과일 냄새인데? 어? 과일 냄새인데? 발냄새? 과일 냄새 과일 냄새나? 과일 냄새걸 과일 냄새 과일 냄새 근데 막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안나 그치? 말랑말랑해 과일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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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맛있는 냄새 소수기 잘 되어야 하는데 소수기 밥맛도 난다 그치 오래 씨면 숨을 써 이거 맛있다. 그리고 태국 길거리에 블랙핑크 리사님 얼굴이 있어요. 내 얼굴 있으면 얼마나 자연스러울까? 태국이 네 얼굴 있으면 재앙 아니니? 저희 여기 왔어요. 여기 뭐 티파니쇼? 티파니쇼 왔어요. 근데 너무 아침부터 빼곡한 일정 때문에 살짝 지치긴 했는데 진짜 빼곡했죠? 빼곡한 게 어때? 사실 저만 피고 둘은 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호텔에서 쉰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한 번 온 김에 보고 지치려고요. 지치네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이곳은 날 bucketsabyte에Part이 파나쇼가 6시인데 5시부터 나를 불러다가 나.. 제가 직원분들 보고 있어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와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공연이 완벽하고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무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완전 즐겨가지고 되게 즐거운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진짜 잘 즐긴다. 그치?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문화적인 테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는 재미가 좋았어요. 한국이 제일 멋있었어? 한국이 제일 화려하긴 했어. 우리가 오늘 스테이크 먹을 골. 맛있겠다. 태국에서 유명한 맥주 창 이래요. 태국에서 유명한 맥주 창 이래요. 팝콘 서비스. 맛있어. 태국에서 유명한 맥주 창 이래요. 태국에서 유명한 맥주 창asta 이틀고. 태국에서 유명한 맥주 창. 시낙mie이 부를 수 없는 레시피. 유명한 맥주 창을 보며, 보통은 카이 전라미의 야구는 삼각시를 공간이 많고, 지금 시낙든가 자기때문에, 1, 2, 3 땡큐 물이 지피오르는 줄 알았어 파타이! 첫 파타이 넘버원 내 삶은 넘버원 파타이? 이거 파타이야? 면이 좀 다른 거 아니야? 파타이 땅콩 뿌려도 되고 설탕은 향이 쭉 있는데 근데 태국 향이 아니야 소스 향 향이는 앞섰네 못먹게 하려고 다르다 되게 똑같아 기분 탓이야? 너 쏭팜이 여기에 김치 이런거야 약간 오이냉국에 콩나물 들어간 맛이야 오이냉국에 콩나물 들어간 맛이야 오이냉국에 콩나물 들어간 맛이야 오이냉국에 콩나물 들어간 맛이야 네 그리고 콩나물에 콩나물 들어간 맛이야 응 내 삶은 가장 행복한 맛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냉국에 콩나물 오이냉국에 콩나물 아 내가 나한테 나오구나 예 예 너 이거 리스타라라 아니야? 미안한데 향 나 향이 나? 이 정도는 아닌데? 한국 빕스에서 오는 그런 맛이야 나 아니야 나를 보고 여러분 여러가지 한다 이거에요 여러가지 하는데 가지가지 한다 플러스 꼴값을 떤다 꼴값을 떤다 야 너도 이 정도면 티파니쇼 나가도 되겠네 야 너도 이 정도면 티파니쇼 나가도 되겠네 내가 집에 태국 여행 왔는데 배경을 한번도 안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근데 은근히 화려해요 호텔도 안보여드렸네 이유는 아니 사실이 우리가 찍을 때 차탑이 냄새 좀 날걸? 마타 본래? 우유 틋 여의도 먹고 모히또 모히또 모히또도 처음 먹어봐 이게 술이라고? 와 술맛이 하나도 안 난다 여기 술들은 약이 세진 않아 응? 뭘? 이 도키야 나 아이 또 아이 또 아이 또 아이 또 핫타이 맛있게 먹고 거기랑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볼게 왜? 미치겠다 진짜 핫타이 아까보다 더 고소해 이건 그냥 한국에서 시키는 핫타이 맛 같아 어디서 볼까? 오케이 응 그런가 봐 맛있겠지? 한국 같지가 않네 자리 비었다면 한 입 먹고 가버리네 비거를 저희가 주문하고 다른 거 받아가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거 한 입 먹고 갔어요 예전에서 여기 오고 있었어 진짜? 진짜 개웃기다 진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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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지금 언제 자리 뜨나 보고 있어요 내 말이 이거 먹으려고 말도 없이 한 입 이거 먹고 갔다니까 맞지? 나 여기서 오는 애는 이렇게 먹고 온 자리 안 떠나니까 두부 같아 바나나맛 두부에 연유 뿌린 맛이에요 이번에는 태국 향유소 세븐일에 본 적이 있다 떡놈 이렇게 두 개 칼로리 먹어봐야지 누가 한국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잘한다 두부 너 한국인인데 왜 싸우니까 왜 너한테 그래? 다른 한국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대로 할 때 또 왜 해 멀리서 이거 파타야 마실 gun 이 세계를 위해 먹으러가 가 remoOW 기다려 주시면서 피가 먹으러 왔을 때 매일 저 지금 유산소 뛰고 있는데 썰면 빠지듯이 사람들 다 나가셔가지고 지금 완전 제 세상 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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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다. 또 태국에는 비줄기가 없 entreprises. 비줄기는 없는데, 대들이 많아. 여기가 터미널, 터미널 31이라고? 21 Inserable. 피부 큰ца 아니거든? 야 김 두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그랬지. 알았어. 두호가 태국 오면 먹고싶다던 밀크의 티가 여기서 판다고 그래서 기다리려구요 이렇게 3개 시켜보자 이렇게 3개? 이게 보니 한국의 궁차 펄 같은 것도 추가하네 강도 선택도 가능하고 눈이 무섭게 생겼는데? 엉덩이 너무 진하게 있어 우와 진짜 맛있어 말차 밀크티 같아요 조우야 너 것도 먹어보자 이게 훨씬 맛있는데? 그리고 태국은 되게 테마 같은 이런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또 신기한 거 많이 팔아요 진짜 진짜 신기하다 3층은 샌프란시스코 난 너무 신기한 거 재밌어 이거는 먼저 충전을 해놓고 여기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원, 쓰리, 라지, 라지 나이스 네 거품깡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아가지고 왔구요 그냥 밥에다가 이 메뉴를 하나 골라주어서 올리면 오바테씨 재밌다 원 원 원 저기서 더 담았다가는 다 넣어놨 다 넣어놨 다 넣어놨 다 넣어놨 제 카드를 드리면 우리만 이렇게 맛있어 오 진짜 우리만 상다리 부러지게 시켰네 어 어쩜 좋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찍지도 않고 정신없이 먹었어 지금 두 분은 시킨 음식들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원래 상민이 형이 오기 전에 내가 입맛이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전 입맛 너무 잘 맞아요 이게 그린커리인데 태국 향신료가 진짜 진짜 많이 나는 음식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한국 가면 또 생각날 것 같아 아 뚱냥치킨 내가 태국어면 제일 먹고 싶어했던 족발 같다? 너무 맛있어 근데 난 여기서 향신료가 더 뺐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에 천원? 응 맛있겠다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먹고 이제 남은 거면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야 응 카드 복콘카 복콘카 저 핸드폰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단자튀김 샀어요 태국이 튀김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태국이 베이커리는 빵이 질겨 버터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샀어요 버터 냄새 버터 냄새가 너무 과하게 많이 나 맞아요 버터가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우야 이제 이동해야지 내가 자전거 태워줄게 응 응 약간 타고 그냥 먹을래? 하나 먹자 맛있어 아 너무 너무 어딨어 간지러워 간지러워 진짜 너무 너무 아 못했어 굿 헤븐 헤븐이 여기 헤븐이 헤븐이 굿 헤븐이 여기 헤븐이 여기 헤븐이 여기 내일 방콕 가거든요. 도야 안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여. 발마사지 받으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그냥 세부탕. 우리나라 좀 닝닝한 세부탕. 나는 태국은 향신료 나는 게 좋더라. 향신료가 안 나서 좀 아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